네, 저는 지금 빈 행열차인데 저는 비는 안 가고요. 그 중간 지점인 슬로베니아에 유블리아나라는 곳이 있습니다. 거기를 잠시 들을까 하는 바입니다. 오케이, 자, 또 다음 일정 기대하십시오. 아디오스. 네, 달리해 보겠습니다. 지금 밖에 보이는 게 해안이거든요. 해안인데 여기가 아드리아헤비다. 제 모습 보이죠? 제 모습 보이죠. 네, 아드리아헤가 아주 많이 잘 보입니다. 네, 계속 해안열차 달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해안열차에서 슬로를 변경했습니다. 내륙으로 들어갑니다. 이제 즉, 발칸반도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슬로베니아에 왔습니다. 슬로베니아에 와 있습니다. 국경 넘었습니다. 수강시장은 자세히 보이죠. 발칭시장은 자세히 보이지만, 이제 Security of the Department에 도착해 보이시죠? 자세히 보겠습니다. 잘 보이시죠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보이시죠? 고맙습니다. こと으신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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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는 지금 슬로베니아에 와 있습니다. 네블리아나라는 곳이고요. 수도입니다. 네,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잘 왔고요. 또 다른 일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